이 자료는 제야 고수가 날밤을 세워서 작성한 그런 자료입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자료를 발표하게 됩니다.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그리고 사전투표에 속하는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그다음에 각 동별로 관내사전투표,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2동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이렇게 해서 후보별 득표율이 제공이 됩니다. 상당히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상시하게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계산일동의 관내사전투표 그다음에 당일투표를 발표했습니다마는 관내사전투표도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에서 모든 다 자료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인천계양구에는 5개 동 25개 투표소는 계양갑이 있고 그다음에 7개 동 44개의 투표소는 계양을이 있습니다. 투표교수는 모두 69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하고 윤형선 후보가 맞붙었던 계양을은 모두 44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문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의 사전투표 성률은 44대 제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할 가능성 확률이 2분의 1 0.5라고 하면 0.5의 44승인 겁니다. 2분의 1을 44개의 이름 곱한 겁니다. 수억의 수십억분의 1이 되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 44대 제로가 계양구청장 선거 인천광역시 의회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계양을 여름 송영길 후보가 출마했던 계양을 총선 모든 데서 다 민주당은 백발백중입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느냐 이것은 상대방 후보가 얻은 상대방 후보가 얻은 그런 사전투표소의 일정 부분을 그냥 빼앗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름 보시죠. 이번에 제약호수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국민의힘의 윤형선이 계양구 의뢰 7개 동 각각의 사전투표 득표에서 10%를 가져가 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약호수는 상수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형선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27,895표인데 27,895표에서 10%를 여러분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10%를. 여러분 이번에 사용된 일종의 프로그램은 간단합니다. 윤형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각 동별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10%를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윤형선의 사전투표 득표는 27,895표인데 여기 10%를 그냥 이재명 후보에게 그냥 얹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이것이 바로 21대 보궐선거 계양을 사전투표 조작 현황입니다. 여러분 1번의 발표 득표에서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9,000표 윤형선 후보는 14,000표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중에 총수는 34,374표입니다. 사전투표 총조작 규모는 2,804표입니다. 그러니까 윤형선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총수에서 여러분들 10%인 1,402표를 그냥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중앙선거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56%, 윤형선 후보가 41%를 얻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면 예상 득표수는 52%로 줄어들고 윤형선 후보는 45%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한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도표에 따르게 되면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자료면 여러분 앞에 도표는 사전투표에만 관한 것이고 뒤에 도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모두 합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 자료는 이재명 후보가 44,000표, 윤형선 후보가 35,000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시다시피 사전투표에서 윤형선 후보가 얻은 득표수의 10%를 이재명 후보가 빼앗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을 고려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염두에 두게 되면 사전투표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만 9,000, 1만 4,000, 1만 7,000, 1만 5,000, 1만 5,000 여기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죠. 거기에다가 수정 후에 당일투표수를 다하게 되면 4번하고 5번을 다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그런 총투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윤형선 후보는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값을 다 이렇게 수정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패배합니다. 약 몇 표 차로 패배하는 거 아니까 5,566표 차이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조작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4번을 구해가지고 총 조작값을 이렇게 새로 진짜 여러분들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4만 2천 대 3만 7천으로 윤형선 후보가 패배하게 된 겁니다. 5,566표 차이로 패배합니다.